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8일입니다. 잘하는 전문가는 실패가 덜 나오게끔 하는 성공보다 실패가 덜 나오게끔 하는 전문가가 저는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먹을 때도 훨씬 먹을 때도 많지만 먹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적은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복방에서 오늘도 수익이 깔끔하게 나왔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성 수익률이 91%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태성 몰빵마 초대방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리하고 있는 몰빵마 초대방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딱 세력들이 모아서 태워서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 올라갈 때 들어가면 사실 제일 좋아요. 기분이 좋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가 있거든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행복방 태성 제가 인정해드렸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거 한번 보십시오. 2시 넘어서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갑니다. 이거. VI 바로 걸려버리죠.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집중만 조금 해주면 충분히 수익을 진짜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 앉은 자리에서 2%, 3%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라든지 종가라든지 몰빵, 정보주 다 가능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너스 TV를 봐주시고 또 리딩 받고 초대받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하면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 해서 틀리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시다 보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정말 해운들한테 실패를 좀 덜하게 하는 그리고 정말 확실한 종목은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끊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정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너스 TV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매수매도 다 알려드리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 인더스터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올릭스도 있었죠. 올릭스. 이것도 크게 갈 거예요. 올릭스도 제가 알려드리고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올릭스.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죽여주시고 밥만 먹고 주신만 보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5757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75795415 절실하다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